아 맞다 본부장님은 그 반지 왜 안 껴요? 진짜 이쁘고 좋던데 엄마! 엄마! 어 왜 줄이 하냐? 엄마가 혹시 내 다이아반지 가져갔어? 다이아반지? 설마 니 약혼반지 말하는 거야? 어! 내가 왜 가서 가? 근데 왜? 아니 반지가 없어졌어 아 설마 어디 있겠지? 다시 살펴봐 아니 반지는 없어지고 케이스만 있다니까? 아줌마는? 아줌마는 어디 갔어? 아 요 앞에 잠깐 뭐 사러 나갔는데? 아 진짜 무슨 일이야? 오빠 내 반지 없어졌어 뭐? 없어졌다고? 어디 잃어버린 거 아니고? 그래 다시 찾아봐봐 너 마지막으로 그 반지 언제 꼈는데? 아니 반지는 항상 케이스에 들어있었고 딴 데는 아예 놓지도 않았다니까? 뭐? 혹시 아줌마지 아닐까? 확실히 모르면서 함부로 의심하는 거 아니야 주련아 그럼 누구를 의심해? 오빠? 엄마? 아니면 아빠? 오빠 나 알잖아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 돈도 돈인데 그게? 아 진짜 아우 그러니까 다시 잘 찾아봐봐 어? 옷이나 가방 안에 잘 보고 아우 쿠타 한글자막 by 한효정